3. 엔진몬드를 만드는 첫 오 이거 하는 거 처음 봐 아, 힘들다. 스페셜 무대 잘 끝냈는데 세트도 되게 예뻤고 준비를 이렇게 막 이번에 저희 컴백하고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준비를 오래 하진 못했어.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연습하고 해서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선우 형의 생활. 빨리. 왜 이래. 오늘 좀 새로 하는 게 많아요. 팬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또 여기 뮤뱅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오늘 이게 마침 생일이라가지고 좀 기분이 좀 좋네요. 일단 음방에서 이렇게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처음이어서 놀러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모니터에서 많이 봤는데 엔진봉 많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보는 엔진봉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오늘 이상요. 농구입니다. 배스킷볼. 오늘 이번에 사실 여름 스포츠 그거라 그래가지고 농구입니다. 상반기 결산이 약간 저한테는 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걸 진짜 잘 해야지 또 활동 시작했을 때 공방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왜 팬분들 있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있으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서로 다 막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잘 했던 것 같고 또 오늘 제 생일인데 아마 자꾸 의미부여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너무 떨렸어요, 진짜.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병원 소리가 저기 팬분들 있는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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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겠다. 오! 아 근데 진짜 이게 명백. 잘했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신비 나왔어요 신비. 신비 나왔어요 신비. 근데 확실히 처음 하는 리팬인데 마이크가 없어서 진행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못 들으셔서 맞아요. 그래도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맞아요. 진짜 기대 많이 돼.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음방이지 않나. 여기 보시면 해피 선후데이라고 있고요. 또 귀엽게 여우를 직접 해주셨고 안에 보면 진짜 다 마카롱밖에 없어요. 진짜. 마카롱 케이스. 그 친구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카롱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할 tube. 제 Nope! 같이해 같이 넣어. 아니 베개를 만들자. reiter게 Harbor. 내가 베개가 결국. 같이해 같이! 아니 몇 개 Lit아 dassel. 너 나 이걸로 하지마. 같이 배워! 같이 배울 수 있다고! 이제 늦죠 이제 이러고 잠깐만, 되게 탐정 많잖아, 여기.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아,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호랑이 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선불은 이 자리를 주는 게 아니야. Let's go.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물론 성훈이 형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저희 LMP로서 공방. 이제 공방은 처음이었는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이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많이 배워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NG분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번 걸 통해서 이제 저희 펀백할 때도 이제 기대가 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립 많이 해주시고요. 매니페스트 데이원도 잘 나오니까. 그럼 매니페스트 가보자고. Let's go!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말씀 좋다. 좋으세요. 바이바이. ria해야지. 바이바이i policyegaognitos. 미래에 대한 신발트가! 아린아의 Strahov에서 vents 만들ó RPG 입니다. moving. 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